2015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안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년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를 판결했지만 2심은 한일 외교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청국을 기각했습니다. 군당국이 어제 군산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서 인양에 나섰다고 공개했던 북한 군사정찰위성 동체일부가 다시 해저로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함정수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추가 잔해물 탐색과 함께 동체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5미터 길이로 판단된 동체일부는 수심 75미터 바닥에 수평으로 놓인 상태로 해군은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 한을 보내 인양을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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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